2차 2차 수원 3차 브랜드 홍경기 선수단 1장이 이겼습니다. 선수단 1장! 선수단 1장! 선수단! 선수가 mostrawort KD-200 경기 출전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KD-200 경기 출전 미술하러의 탑프레지스터 이준석이었습니다 일단은 수호선 탑프레지 박경원 단장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, 이준석 선수와 지난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KD-200 경기 출전의 위험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KD-200 경기 출전 KD-200 경기 출전 KD-200 경기 출전 KD-200 경기 출전